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허브는 108번째 소두구입니다. 소두구는 사실 그렇게 우리 기회에 익숙한 이름은 아닌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강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강은 안 드시나요? 자, 들어갑니다. 항명은 일렛타리아 카드모눔이고 약용부인은 씨입니다. 이게 생강하고 속은 같은데 우리가 쓰는 생강은 보통 뿌리죠. 뿌리줄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씨를 씁니다. 통명은 영어로 바스타드, 카다몬, 카다몬, 씨이드, 카다몬, 말라바, 카다몬 이렇게 대하고 한글로는 소두구 혹은 백두구라고 불리우는데요. 이게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귀죠.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열대지역에서 주로 자라기 그래요. 남부 인도, 그러니까 남부 인도가 열대지역이죠. 거기 원산이고요. 단생 식물입니다. 여러 열대지역에서 많이 재배는 되고 있고 뿌리에서 뿌리가 이제 엄지손가락 두 배 정도니까 원순하고 오른손을 이렇게 같이 붙여보면 어느 정도 두께인지 알 수 있겠죠. 거기서 2미터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입은 피침형, 아까 보셨죠? 첫 페이지에서 생강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진녹색이었고 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황색, 이거는 뭐 황색은 아니고 하얀색이네요. 어쨌든 황색 총상형으로 개화를 하고요. 열매는 종자를 3개, 세포에 18개, 그러니까 안에 하나, 16개씩 있겠죠. 하나의 세포에 그런 캡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효능은 구풍제, 각성제, 위장 및 식욕 개선제, 뭐 이렇게 하는데 구풍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뱃속에 바람 들어있는 걸 빼는 거니까 헛배부름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혼자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약초하고 보조제로 많이 쓰고 향신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의약품의 향신료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초 같은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우리 한약에 보면 감초가 빠지지 않잖아요. 달콤한 맛을 주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향이 좋은 모양입니다. 제가 직접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초처럼 빠지지 않게 모든 약초나 아니면 이게 향신료로도 쓰이거든요. 음식에 많이 들어갑니다. 사용법은 향신료나 보조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거나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다른 거 쓸 때 같은 형태로 하면 되니까 우리거나 다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거기에 갇혀서 마치 쓰시면 될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에 260번에 썼고요. 어제도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유튜브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 다음 카페를 볼 수 있고 거기서 구글 검색을 구글 검색이 아니죠. 다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